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오디오 믹스다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싱글 오디오 믹스다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플 오디오 믹스다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그대로 하나 띄워놨고요. 지난 영상에서 오디오 믹스다운에 대한 개념이나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왜 쓰는지 등등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혹시 오디오 믹스다운이 굉장히 낯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오디오 믹스다운 하는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일,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다운 들어가면 되고요. 저는 이제 단축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뉴로 안 들어가고 단축키를 통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워낙에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단축키 지정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혹시 단축키 지정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엔 멀티플 오디오 믹스다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싱글로 선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멀티플로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싱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하는 걸 하나밖에 체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디오 믹스다운을 하고 싶은 그 트랙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체크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플을 하면은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싱글과 멀티플이라는 이름으로 쓰진 않았었고요. 배치 익스포트라고 많이들 썼어요. 그래서 배치 익스포트라는 게 여기 위쯤이었나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면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옛 버전을 쓰고 있어가지고 멀티플이라는 말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치 익스포트라는 말이 여기 위에 보일 거예요.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폴더를 닫고 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고 열고 하는 거라서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싱크 셀렉션 투 채널 트랙 셀렉션 뭐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트랙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보컬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한 5개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를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택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싱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내에서 선택한 트랙만 자동으로 싱크 맞춰가지고 선택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에요. 특정 트랙을 선택해서 그것만 뽑고 싶다 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 내에서 트랙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싱크 버튼을 누를지 아니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트랙 이름이나 채널 보시고 하나하나 선택을 하실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멀티 트랙을 뽑는다는 전제로 두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가상악기 같은 거 쓸 때 멀티 아웃풋이 지원되는 가상악기들은 멀티 아웃풋을 일일이 다 지정해가지고 한 번에 뭐 여러 트랙씩 컨버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이제는 렌더 인 플레이스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내에서 오디오 트랙으로 컨버팅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멀티 아웃을 거의 쓰지 않고 멀티 아웃이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트랙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 분들은 멀티 아웃을 요긴하게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멀티 트랙으로 뽑는 거 외에 멀티 아웃풋을 많이 활용할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이제 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멀티 트랙으로 그냥 뽑는 상황에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로 전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트랙으로 뽑는 그 상황이 어떤 경우냐. 만약에 제가 이걸로 프로젝트를 다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으로 요렇게 뽑아냈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작업한 오디오 트랙들을 전부 보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상 악기를 쓴 미디 트랙이나 인스트루먼트 트랙들을 타인에게 전부 보내야 될 상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씩 선택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디오 트랙 작업한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디오 트랙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오디오 트랙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가만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요기 있습니다. 오디오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 요건 스테레오 아웃풋인데 내가 뭐 간단 믹스한 거나 트랙을 총괄해서 하나 쭉 뽑고 싶다. 그러면 요거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멀티 트랙을 보낼 때 이거가 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믹스한 것도 참고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보낼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체크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그룹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룹 트랙이라고도 부르죠. 사용하신 분들은 이게 있겠지만 그룹 트랙이나 그룹 채널 사용하지 않았으면 아예 없을 거예요.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룹 트랙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FX 채널은 요거는 이펙터 트랙들을 쓴 것들이 나오죠. 이것도 따로 뽑고 싶으면 체크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밑으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상 악기 쓴 트랙입니다. 제가 가상 악기 썼던 것들이 이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오디오 트랙으로 컨버팅 안 한 분들은 이 가상 악기에 있는 것들도 선택해가지고 멀티 트랙으로 뽑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멀티 아웃풋이 지원되는 가상 악기를 쓴다. 물론 이제 가상 악기에서 그 세팅을 좀 해야 되지만요. 그렇다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멀티 아웃풋 세팅을 안 해냈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채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게 제가 사용한 오디오 트랙의 전부 이제 목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누르면 요 밑에 항목이 다 선택돼요. 요걸 누르면 전부 선택됩니다. 하위 항목이 전부 선택되는 건데 가만 보면은 뽑아야 될 것도 있고 뽑으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보통 어떤 거냐면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즈빌리티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숨겨놨죠? 프로젝트에서 작업은 했지만 정작 믹싱이나 정식 작업에 사용하지 않아서 눈에 안 보이게 숨겨놓은 경우들 이 비즈빌리티 기능들이 정말 유용해요. 요거 혹시 이게 뭐야? 처음 듣는데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즈빌리티는 큐베이스에서 작업하는데 정말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비즈빌리티로 해가지고 숨겨놓을 수 있는데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시고 어 이거는 필요 없는 거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나하나 일일이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필요 없는 것들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멀티트랙으로 뽑혀가지고 그걸 상대방에게 아니면 뭐 믹싱 감독님들한테 아니면 협업하는 타인에게 보냈을 때 이거를 쓰는 건가? 이거 트랙이 왜 이러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다 뽑아버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꼭 체크해가지고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빌리티 숨기는 것도 여기 노출이 되면 여기에 목록에 노출 안 되게 할 수는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디세이블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숨겨놓은 거를 하나 해볼게요. 베이스 클린 백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숨겨놨습니다. 베이스 녹음해놓고 지우기는 뭐하고 혹시 모르니까 백업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쭉 보시면은 베이스 클린 백업이라고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거 체크를 빼야 돼요. 요기 밑에 요거 요거 백업도 체크 빼야 돼요. 그런데 아예 목록이 안 나오게 못하느냐?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디스에이블 셀렉티드 트랙을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디세이블 해볼게요. 그러면은 트랙 자체가 회색으로 완전히 변하면서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요. 여기 베이스 보세요. 그 다음에 베이스 아까 뭐 클린 백업이라고 했던 트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세이블 기능을 가지고 아예 목록에서 빼버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도 아예 그냥 쓰지 않고 이펙터나 이런 것들의 점유율도 완전히 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나중에 요거는 영상으로 조만간에 한번 다룰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팁은 티밀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이제 목록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지만 목록 정리고 뭐고 내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체크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해가지고 그냥 뽑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더 많이 하긴 해요. 디세이블 기능을 안 쓰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하시거나 체크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트랙들을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는 빼고 해가지고 멀티 트랙으로 뽑을 트랙 선택을 끝내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트랙의 이름이 같은 트랙이 있으면 멀티 트랙으로 뽑히지 않습니다. 에러 창 같은 게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택을 끝냈다고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파일 로케이션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 굉장히 자세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멀티플 오디오 믹스다운에만 유독 다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네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 영상에서 싱글로 할 때는 원하는 트랙명 하나나 믹스면 믹스 또는 그 곡의 제목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정한다고 했는데 싱글로만 뽑힐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싱글 하나의 트랙에 대한 이름만 정하면 됐었어요. 하지만 멀티플로 뽑힐 때는 이 트랙 이름이 하나만 뽑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뽑힌 건데 이거를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시켜 버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네임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곡 제목이나 프로젝트 명이나 아니면 가제 뭐 등등 있겠죠. 그런 걸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곡 제목이 20살이었으니까 그걸로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건 기타고 어떤 건 드럼이고 어떤 건 보컬이고 막 여러 가지인데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셋업 네이밍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래서 네이밍 스킨 해가지고 채널 배치 이렇게 나오죠. 배치 스포트라는 용어에서 어떤 그 배치가 여기서도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네임이라는 것도 아예 없어지면 아무것도 이제 구조가 안 생기기 때문에 뭘 드래그해서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요 네임은 제가 처음에 곡 제목이니까 지정했던 거 그 다음에 채널 넘버라고 하면은 각 트랙들의 트랙 번호가 전부 매겨집니다. 지금 프리뷰라고 나와 있는 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믹스다운했던 그 이제 이름 또는 그 트랙의 번호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하나로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멀티 트랙 선택된 거 보시겠지만 워낙에 트랙이 많죠. 이 트랙들이 전부 이제 다 다른 숫자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 네임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정한 걸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채널 타입이고요. 이건 오디오 트랙들. 지금 오디오 트랙들만 뽑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가지고 넣고요.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멀티 트랙으로 뽑히는 그 트랙들 이름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네임은 사실 다른 트랙들도 전부 같죠. 그래서 트랙들마다 조금씩 뭔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채널 넘버 또는 채널 네임인데요. 채널 넘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채널 넘버가 순차적으로 골고루 돼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가상악기 또는 이펙터 트랙 그다음에 그룹 트랙 등등 쓴 것들이 다 혼합되기 때문에 채널 넘버가 사실은 굉장히 좀 혼재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부터 뭐 몇 가지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채널 넘버는 쓰진 않고요. 보통은 채널 네임만 해가지고 씁니다. 채널 네임이라는 게 뭐냐면 각 트랙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들 이름이 멀티 트랙으로 뽑힌 그 오디오 파일명으로 아예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그거를 손으로 쳐가면서 트랙 이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운터 이게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걸 내리면 카운터가 활성화됩니다. 카운터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디지털 되는 거는 세자리 001이라고 뒤에 붙어있죠. 그래서 세자리고 카운터 1부터 해가지고 쭉 하나씩 붙는 겁니다. 숫자의 그 어떤 번호 체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운터를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순서를 당연히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 카운터가 먼저 앞에 들어가죠. 그런데 저는 카운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겐 유용할 테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세퍼레이터라고 돼 있는 거는 요렇게 이름과 이름 네임과 채널 네임 요 사이를 어떻게 이제 띄울 것인가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자 또는 기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뭐 그냥 짝대기 하이픈, 대쉬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요렇게 해놓으면 요렇게 바뀌죠.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밑에 붙어있는 바로 바꾸면 요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다. 여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렇게 한 칸 띄고 여기도 한 칸 띄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왼쪽에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딱 누르면 요렇게 공간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퍼레이터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임 스킨이라고 하는 데서 파일 네임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취향에 맞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은 멀티 트랙으로 전부 뽑히고 나서 파일 네임이 엉망진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다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거를 손으로 하나씩 파일 이름 치고 있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고 싶지 않으면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이 네임 스킨을 잘 지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멀티플 오디오 믹스다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OK 누르고 이제 나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네임은 그냥 곡 제목으로만 전원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패스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이게 요걸로 이제 쓴다고 했죠. 유즈 요걸로 예전에 썼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해가 요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에 뽑혔던 것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요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 트랙 이름이 다 전부 다루게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플릭트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거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파일 포맷. 파일 포맷은 지난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디오 믹스다운 영상을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꼭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익스포트 에지라고 돼 있는 데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인터리브드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스테레오 트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리브드와 모노나운믹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인터리브드로 뽑아버리면 내가 모노 트랙으로 작업한 것까지 타인에게 스테레오로 보내버리는 결과가 돼요. 반대도 있죠. 이걸 모노나운믹스로 선택해가지고 보내버리면 내가 스테레오 작업한 것도 전부 모노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낼 일들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리브드로 선택을 했고요. 요렇게 이제 트랙을 보시면 요거는 스테레오로 되어 있죠. 보니까 EP, STR, 스트링 뭐 그 다음에 패드 뭐 이런 것들은 요렇게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디오 트랙에서 보내려고 하는 것 중에 멀티 트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체크 뺄게요. 필요 없는 분이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하실 때 하나씩 선택해서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드래그도 됩니다. 그냥 쭉 그으세요. 드래그하시면 요렇게 체크가 빠집니다. 여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요 킵 트랙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디스웹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다 디스웹을 하는 것도 사실 일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체크할 거 체크 안 할 거 그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된다고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기 BAK 요것도 백업입니다. 요거 체크 빼고요. 그 다음에 요 요 5개만 볼게요. 요 신스 멜로디에서부터 EP, STR 뭐 해가지고 요기 패드까지 요것만 스테레오로 뽑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노들은 다 체크 해제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사용한 요 트랙들에서 기타, 베이스, 드럼 거의 대부분이 다 모노예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트랙은 몇 개 없어요. 요렇게 스테레오 트랙은 미디 사용했던 가상 악기로 사용했던 요 정도 트랙만 있고 전부 리얼로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테레오로 인터 리브드로 뽑을 거는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 리브드로 선택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스테레오 뽑을 것들이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지 48,024비트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오디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모노로 뽑겠다. 그러면은 방금 선택했던 거 다 체크 해제하고 나머지 트랙들이 이제 모노로 뽑을 것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요. 뭐 기타, 베이스, 보컬 뭐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모노 다운믹스를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오디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스테레오로 사용하셨다. 그러면 인터 리브드 프로젝트 내에서 모노 트랙이다. 그러면 모노 다운믹스 이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스포트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멀티플로 뽑는다 해가지고 그냥 몽땅 다 스테레오로 뽑아버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도 모노 트랙 밑에 보시면 보컬도 모노 트랙 그런데 이거를 스테레오 트랙으로 타인에게 보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이 부분도 지난 영상에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펙트 요 항목은 싱글 때는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되죠? 근데 멀티플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멀티 트랙을 뽑을 때 이펙트가 걸린 채로 뽑을 거냐 아니면은 드라이만 뽑을 거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인서트 앤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보컬 트랙 하나 해가지고 그 보컬 트랙에 대한 채널 세팅 에디트 창을 열었습니다. 단축키는 알파벳 E입니다. E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서트가 있죠? 그래서 요거 이펙트 걸린 거 그 다음에 채널 스트립 요거입니다. 스트립이라는 게 스트립이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채널 스트립이라는 거에 줄임말인데 이제 큐베이스 기본 내장된 채널 스트립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건든 게 있다. 그거를 여기 보시면 같이 걸어서 익스포트 그러니까 오디오 믹스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타인에게 보내는데 아니면 믹싱을 맡기거나 이펙터 싹 빼가지고 보내주세요. 원소스 그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걸 당연히 빼야겠죠. 그대로 건체로 보내면 타인에게 뭔가 작업을 맡겼는데 타인이 또 이펙터를 건다. 그럼 중복해가지고 걸리기 때문에 사운드가 더 지저분해지거나 원치 않는 그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걸 클릭하시면 디스웨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웨이블 딱 하면요. 이제 그 해당 트랙들 내가 사용한 오디오 트랙 가상화기 트랙 뭐 인스트루먼트 트랙 등등 이펙터를 뭔가 걸었던 게 있더라도 전부 빠진 채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서트, 스트립 아니면 디스웨이블도 요 두 개만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사용하신 이펙터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그대로 건체로 보내주세요. 또는 제가 라디오 이펙트 걸었거나 아니면 제가 약간 톤을 잡은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사용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어 그대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인서트를 걸어놓은 채로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펙터 다 빼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다 이펙터 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당연히 디스웨블드 요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 뭐냐? 그룹 샌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룹 트랙을 사용하셨거나 아니면은 샌드단이라고 병렬 연결한 이펙터를 걸어놨는데 그것까지 한 번에 뽑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서트 요거는 물론이고요. 요기 샌드단에 건 것까지 전부 이펙터가 걸려서 멀티드로 뽑힙니다. 대신 이제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개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보통은 인서트 앤스 드립이나 디스웨블드는 뭐 일반적인 오디오 믹스다운 하는 속도로 뽑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을 정말 많이 여유를 둬야 됩니다. 어쨌든 한 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 밑에는 거기에 마스터단에다가 내가 또 뭔 건 게 있다. 뭐 마스터단에 뭐 리미터를 걸었거나 뭐 아니면 뭐 건 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뽑히고 싶다. 그러면 또 요거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멀티트랙 한 번에 뽑을 때 그 트랙에 건 이펙터들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이냐 이제 그거를 고르는 부분이니까 보통은 이제 디스웨블드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어떨 때만 인서트 앤스 드립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애프터 익스포트는 지난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지금 계속 지난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다는 얘기만 하죠. 근데 뭐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길게 완전 총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익스포트 레인지 기본적으로 익스포트 하는 데 있어서 범위 설정 그러니까 로케이트라고 얘기하는 걸로 왼쪽과 오른쪽에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익스포트 그러니까 오디오 믹스다운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범위 설정부터 오디오 믹스다운이 출발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이클 마커를 쓴 일이 있다. 그러면 사이클 마커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원한 어떤 구간을 지정해가지고 이 구간 저 구간을 나눠가지고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로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뽑을 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멀티트랙으로 뽑는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왼쪽과 오른쪽을 완전히 총괄적으로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그냥 한 방에 다 뽑아버려야지 나중에 타임 프로젝트에서 열었을 때도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마커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고요.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활용해보시고요. 사이클 마커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옛날 마커 트랙에 대해서 완전 총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익스포트 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요. 이거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일종의 줄 세우는 게 나옵니다. 큐라는 게 놀이공원 같은데 가면 줄 서는 거 있죠. 그걸 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드큐라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세팅을 다르게 한 거를 애드큐 눌러가지고 여기다 이제 목록 넣고 그 다음에 또 세팅 좀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 넣고 예전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익스포트 줄 세우기 뭐 이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 아래 이 세 가지 체크하는 항목은 별로 체크할 일이 없지만 지난 영상에서 이것도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영상에 걸쳐가지고 오디오 믹스 다운에 대한 총정리를 했고요.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도 길어지고 뭐 내용도 복잡하지만 사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 겸 또는 테스트 겸 한 번 여러 가지 써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에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미지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